자, 오늘은 여러분 아, 어, 추 다 연습할 거에요. 연습. 여러분, 아우디오. 아우디오 잘했어요. 숙제 잘했어요. 특별히 카렌하고 파트리샤? 아니, 카렌하고 에스테파니?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야기 잘했어요. 자, 오늘은 연습할게요. 활동 1. 누가 읽을까요? 에스테파니 읽으세요.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들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옷이 예뻐요. 엄마가 다 추웠어요. 다 추웠어요. 추웠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짧게 말할 수 있어요. 짧게 말할 수 있어요.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말할 수 있어요. 사 주웠어요. 사. 예스테파니. 사. 사요?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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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줬어요. 사. 주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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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돈을 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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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너너너너너너로 주세요 주었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사주었어요 엄마가 사주었어요 스페인말로 어떻게 말해요 Estefany Mi mama lo compro y me lo dio 천천히 말해주세요 Mi mama lo compro 아, me compro 사주었어요 자 1번 1번 바드리샤하고 카렌이 말하대요. 카렌씨, 저녁에 청하할까요? 수업이 있어요. 먼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자,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자,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할 거예요. 수업이 있어요. 문자메시지를 보내세요. 보내세요. 수업이 있어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무엇이 달라요? 다시 저녁에 전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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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있어요. 문자메시지를 보내세요. 보내세요. OK? 자, ahora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제가 어떻게 idea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veel!" 실이 persön을 보내주세요., 해야지? ப seek트 Restore. 잠시 후였죠. 보내주세요. 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세요 보내다 세요를 사용해요 세요를 사용해요 그래서 세요를 사용해요 문자메시지를 보내세요 세요 아어라 스트레스 배워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문자메시지를 보내라 반말 보내라 보내라 enviar enviame un mensaje enviame un mensaje ok ok 친구에게 친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문자메시지를 보내라 보내라 ok 문자메시지를 보내라 문자메시지를 보내요 문자메시지를 보네라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정중하게 말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보내세요 선생님 문자 메시지 보내세요 알겠어요? 그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럼 문자 메시지 보내세요 알겠어요? envíe un mensaje así por favor envíe un mensaje ahora entiende? 네 guardado o honorifico 알겠어요? 네 ahora entiend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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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Entiendo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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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o que ustedes saben La Differencia. Entrez세요, 어주세요, 봐주세요, 해주세요. 오케이? 자, 책을 아, 노노노노. 누가 할까요? 마이리하고 프랑셀라가 2번 하세요. 책을 안 가져왔어요? 네, 오늘 책을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빌려줘요. 빌려줘요. 오케이? 빨아, 빨아, 아, 아니고.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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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세요. 빨아 아니고. 빌려요? 빌려. 빌리다 빌리다 빌리 빌리다 빌리다 빌려요? 빌려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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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ay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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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al? ayuda ayuda ok, ayuda por eso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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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빌려 빌려 ok 맞아요? 친구에게 빌려 줘요 그래서 빌려 줘 알겠어요? 네 ok 네 자 책을 안 가져왔어요. 오늘 책 빌려주세요. ok? 자, 여기, pasado, pasado. ok? 네. 그래서 수업이 있어요. 문자메시지를 아이씨 espera 저녁에 전화할까요? 수업이 있어요. 문자메시지를 아, no, no, no pasado. 그래서 오늘 책을 안 가져왔어요. 네, 오늘 책 좀 빌려주세요. ok? 빌려줘요. 빌려줘요. ok? 네. 자, 3번 에스테빈이 다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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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파니씨가 만두, 만두, 만두 주세요 만두? 만두로 주세요 다니아, 여러분 잘 보세요. 오, 이 컴플리카도. 다니아가 말했어요. 빵이 맛있어요. 빵, 빵, 딜리시오스. 오, 딜리시오스. 딜리시오스, 오케이? 네. 그래서 지은씨가 만두로... 만두로 주세요. 주... 주세요. 뭐 주세요? 몰라요, 선생님. 만들어 주었어요. 주었어요. 아, 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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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만들어 주었어요. 만들어 주었어요. 나에게. 지은씨가 빵을 만들어 주었어요. 누구에게? 다니아에게, 오케이? 아, 네, 선생님. 네. 다시 다시 여러분. 아, 어, 주다는 동사 뒤에 붙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함을 나타낸다. 알겠어요? 아, 어, 어, 주다는 동사 뒤에 붙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함을 나타낸다. 왜 시그니피카도? luego... 그리고. 이렇게 다 해 주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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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른 사람을 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빵이 맛있어요. 그래서 에스테파니가 말했어요. 아, 이 빵이 맛있어. 다니아가 말해요. 지혜씨가 빵을 만들어 주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혜, 이소, 빵, 이, 라면, entiende?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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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비검어, 멜, 아냐 achievement. 4번. 바레스트가 하고 브eras finance bottosse忙 bazài어. 이거 맞다면 초라이에요. 고향에서 동생 보내줘요? 고향에서 동생이 보내줘요. 동생이 보내줘요. 동생이 보내줘요. 네. 고향에서 동생이 운동화를 보내주었어요. 네. 고향에서 동생이 보내줘요. 네. 5번. 베랄딘의 반응. 숙제를 어떻게 알았어요? 숙제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친구가 알아요. 친구가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배워요? 어떤 표현을 배워요? 아, 어, 주다. 알겠어요? 아, 어, 주다. 알겠어요? 네. 아, 어, 주다. 아, 어, 주다. 아, 어, 주다. 아, 어, 주다. 친구가 알았어요. 오케이? 바니. 네. 친구가 알았어요. 숙제를. 그래서 친구가 바니에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친구가 알았어요. 숙제를. 오케이? 그래서 친구가 바니한테? 그렇게 해볼게요. 알았어요.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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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어떻게 알yscy. 오케이? 네, 맞아요. 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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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다 알겠어요? 알려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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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 친구가 숙제를 알았어 알아서 알 Jin teu 아름다 cl소 알다 알지 avec ça DI OK? AHORA 네 motor помог precisa necesito saber cómo se usa o cómo se hace la exposición, ok? 네. syndrome는 지금 수؟ 자 다시 바꾸세요 바꾸세요 파트리샤 까렌 누가 물었어요 처음에 누가 먼저 물었어요 파트리샤와 까렌 파트리샤 씨 쇼니하게 전화할까요 수업이 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2번 누가 했어요 2번 에스테파니하고 마이리하고 질문 바꾸세요 마이리 책을 안 가져왔어요 오늘 책 좀 빌려주세요 3번 에스테파니 파니야 에스테파니 씨 파니 맛있어요 지연 씨가 만들어 주었어요 지연 씨가 만들어 주었어요 자 4번 4번 예 운동화가 아주 좋아요 예 고장에서 동생이 보내 주었어요 예 5번 스테롤 어떻게 알았어요 제작진 네 제작진 네 장군가 오는 얘기에요 알엑 있어요 뭐 시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갤랄이 네 스테니얼 team 이쪽 鼻 아라지세요 아리라 아리라 아리오지세요 아우스스스 아우스스스 아우스스스스 알려주었어요 친구가 숙제의 숙제를 알았어요 헤랄디네 숙제를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알려주었어요 헤랄디네에게 no entendes no 친구가 헤랄디네 다시 잘 들으세요 집중 헤랄디네 바니 엄름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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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럴 때 내 오픈이 가 온 테스트 내 ok ok 인구가 이 아미가 이 아미가 맨시오 났다 아미 내 아멘 내 미 아미가 미 아미가 맨시오 났다 대다리 아미 ok 아미가 맨시오 났다 어 주다 아 주다 해 주다 해 주다 해 주다 알리다 알리다 그래서 이 이 이 ok vocal 이 라이집트 verbo tiene vocal 이 no a o ok otra vocaleza oio ok oio así por eso o ayuda 내 아미가 맨시오 났다 내 아미가 맨시오 났다 oh 나 이라니야 이 내 아미가 맨시오 났다 흥믄게 내 아미가 맨시오 났다 이집트 내 아미가 맨시오 났다 이게 아니, 입주소 사랑을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inform을 하였어요. 가볍게 말할것은 지금. 아 예수용. 아 예수용. 아 예수용. 아 예수용. 아 예수용. 아 예수용. 뭐 아우라 프레젠테, 뭐 베디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여러분 다시 하세요, 다시. 아, 어, 주다는 동사 뒤에 붙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함을 나타낸다. 꽤 시그니피카드. 자, 이렇게 해야지. 자,ank. 바디땅이83터에서 Когда 그리는 문자들 refresh. 말 Vine. 저도 시투하시오, 오케이? 네, 알겠어요. 자, 다시.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김치를 만들었어요. 김치를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김치를 헤랄디네에게 헤랄디네에게 보내다. 시. 보내다. 오리에나 베르보 시. 자, 바니. 바니. 자, 선생님이 김치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엔뎀데? 네. 바니. 선생님이 김치를 만들었어요. 엔뎀데? 네, 선생님. 김치를 만들었어요. 대답하세요. 보르파보르. 대답해 주세요. 보르파보르. 바니. 선생님이 김치를 만들었어요. 엔뎀데? 아우라. 김치를 만들었어요. 게 있어 김치? 그 professor 있어 김치? 네. 요 있어 김치, 오케이? 네. 선생님이 헤랄디네에게 김치를 주고 싶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김치를 헤랄디네에게 보내요. 네 아주다 어주다를 사용해요. 네 어떻게 말해요? 김치를 헤랄디네에게 보냈어요. 네, 보냈어요. 보냈어요. 네, 보냈어요, 보냈어요. 네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엠팡티사르. 괴로워라 엠팡티사르. 네 네 요 이슈 김치 이 헤랄디네 바로 헤랄디네 오케이? 네, 알겠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보내주었어요. 보냈어요, 시. 선생님이 김치를 만들었어요, 보냈어요, 시. 에 ci. 네 근데 pero yo quiero hablar, enfatizar, yo ayudo a Geraldine, para Geraldine, yo hacer kimchi para Geraldine, ¿ok? 네, 알겠습니다. ¿Ahora entiende? 네, 네. Por eso pone, ah, el profesor, hacer kimchi para Geraldine. Hablar, enfatizar, ¿ok? 네, 알겠어요, 선생님. 다시. 자, Geraldine. 네, 선생님. 오늘이 반이 생일이에요, ¿ok? 네. 오늘이 반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물을 샀어요, ¿ok? ¿ok? 네, 선생님. 반이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ok? 선물을 샀어요, 반이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ok? 네, 선생님. 자, 아주다, 어주다를 사용해서 말해요. 다 주었어요. 이 선물은 오늘이 반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물을 사주었어요. 사주다 사다 사어주다 사주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돌아야 되는데 네 선생님 알겠어요 다시 연습 많이 연습 많이 바니가 바니하고 해라 바니하고 바니하고 해랄디네가 아, 어주다 표현을 잘 몰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선생님이 바니하고 해랄디네가 아주다 또는 어주다 표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아주다, 어주다, 해주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하세요 primero, 파트리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었어요 가르쳐주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었어요 가르쳐주었어요 보니 배워주었어요 보니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오케이. 자, 스테바니. 말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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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말해주었어요. 예를 많이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었어요. 가르쳐주었어요. 헤랄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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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보세요. 잘했어요. 바니하고 헤랄디네가 아주 다 표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다른 표현을 많이 가르쳐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르쳐주었어요. 가르쳐주었어요. 마르쳐주었어요. 배우주었어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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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aldine y Vani se puedan entender ahora, ayuda, ayuda, ¿ok?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 오늘 아닌데?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선생님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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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이해 말해 사람ians 말 small. 아, creo, pensé que, pensé que, Перв video, pensé que, 언제, 언제, 공을 Coンperber, worship b Saturday, Ko'Suffer, 공, o 여자 어, primero,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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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sé que ustedes todos entienden ya entienden ayuda por eso yo necesito enseñar más ¿ok? ¿ok? para pedir para ordenar para por favor ahora entienden para persona mayor para persona menor o amigo por eso por eso Geraldine hago pánica se cobre el caso ok Geraldine Pani ¿al겠어요? ¿algu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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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i y Geraldine es mejor yo intento intento trato trato mucho mucho tiempo para 아우스파라, 게랄디네, 파라, 파,니. 미안해요 선생님. 고마워요. 아이고 시간 다 갔다. 일찍 반가워. 자, 오케이. 자, 마스 보고. 자, 아어라 베리라. 아어라 베리라. 마이크 있어요. 투이도 있어요. 민수도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자, 전화번호, 숙제, 주소. 자, 여러분은 뭐 할까요? 아, 뭐 할까요? 취미 할까요, 취미? 여러분, 취미? 취미 알아요, 취미? 취미 알아요, 취미? 취미 알아요, 취미? 자, 마이크 취미가 뭐예요? 음, 스케이트보드를 다요? 아, 네. 아, 네. 로 시인트. 미안해요, 미안해요. 취미 알아서 빈 말로 보인. 바자 림퍼. 바자 림퍼. 바자 림퍼. 오케이. 친구하고 이야기 하세요. 네시시타사베러 숙제, 전화번호, 주소, 지민 여기 보세요. 마이클 씨,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마이클, 전화번호 031-345-3456이에요. 고마워요. 네시타사베러 가렌씨, 숙제 어떻게 알려주세요? 숙제 어떻게 알려주세요? 오늘 숙제가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좀 가르쳐주세요. 좀 말해주세요. 숙제 좀 가르쳐주세요. 숙제 좀 알려주세요. 숙제 가르쳐주세요. 숙제 좀 가르쳐주세요. 숙제 좀 가르쳐주세요. 청소 좀 해주세요. 여보, 가리뉴, 청소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숙제 좀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알려주었어요. 연습 다섯 번 있어요. 다섯 번 쓰기에요. 알겠어요? 쓰다에요. 동사 못써요. 그래서 쓰기에요. 연습 문제 다섯 번 쓰기에요. 알겠어요? 네. 선생님이 오늘 숙제를 말해주었어요. 오늘 숙제는 연습 문제 다섯 번 쓰기에요. 알겠어요? 네. 카렌이 질문하고 파트리시아가 말해주세요. 파트리시아가 주소 좀 알려주세요. 아, 네. 리마 다섯 번이에요. 리마 다섯 번이에요? 리마 오 번이에요. 주소가? 네. 리마 알았어요. 선생님 찾아갈게요. 주소 물었어요? 카렌이 주소 물었어요? 주소? 네. 파트리시아 주소 물고 또? 주소? 주소 아니에요? 주소? 주소? 맞아요? 네. 네. 가렌 다시 질문하세요. 가렌 다시 질문하세요. 파트리시아 씨. 주소,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좀 알려주세요. 파트리시아?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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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a. 오ウォН. Campobello San José del Castillo Guadalajara Jalisco informac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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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e 하고 Estefani 가 말하세요 Estefani Estefani 주님이 좀 알려주세요 estefani 네 네 necesitas saber tu vas a te tu ahora Ah 음 노래하기 에요 아 노래 노래하기 노래 까다로 오케이 알겠어요 자 바꿔서 이야기하세요 바꿔서 이야기하세요 바꿔서 이야기하세요 스테파니가 질문하세요. 네, 마이더씨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1일 6일이에요. 6일이에요. 알겠어요. 브란셀라하고 다니아가 이야기하세요. 다니아 씨, 백화점 주소 좀 말해주세요. 네, 백화점은 몬튬팔 학교 앞에 있어요. 나포구길이에요. 자, 알겠어요. 백화점 주소가 브란셀라가 생각해요. 다니아가 백화점 주소를 알아요? 네. 아니, 몰라요. 백화점 자, 브란셀라 브란셀라 다니아에게 질문하세요. 다니아씨 세종 백화점 위치 좀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위치 백화점 백화점 어떻게 가요? 세포에대 브란셀라 아시 백화점 어디에 있어요? 백화점을 어떻게 가요? 백화점 위치 좀 알려주세요. 아,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네. 백화점 위치 좀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네. 자, 다니아가 브란셀라에게 질문하세요. 네. 브란셀라 씨 네. 아,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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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 팔 사 에 사 일 일 이에요 4111 이에요 4111 이에요 4111 이에요 어? 아니? 그럴리네? 자 바네사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알겠어요 바네사 질문하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이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전화번호는 비밀이에요 다른거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취미 좀 알려주세요 취미? 네 취미 아 선생님 취미는 영화보기에요 영화보기 알겠어요? 영화보기 네 자 바네사 취미는 뭐에요 좀 알려주세요 다시 선생님이 말해요 바네사씨 바네사씨 취미는 뭐에요 좀 알려주세요 네 취미가 자전거를 땄어요 따기 이에요 다시 말해주세요 네 취미가 자전거를 따기 이에요 자 네 취미가 자전거를 따기 이에요 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자cuando ustedes 자cuando ustedes 자cuando ustedes 자 sustantivo de verbo sustantivo de verbo 자 primero 잘 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자 배로 맞아요 자전거를 타다 자, 네 제 취미는 제 취미는 자전거 타기 예요 오케이 네 바네사씨 취미가 뭐예요 취미 좀 알려주세요 아 선생님 제 취미는 자전거 타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바네사씨 자전거 잘 타요 네 잘 타요 잘 타요 네 바네사씨 운전할 줄 알아요 운전하다 운전하다 선생님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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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 바네사 가르쳐 아나 바네사, 선생님이 운전을 가르쳐주세요. 네. 네. 선생님이 운전을 가르쳐줄까요? 시, 선생님이 운전을 가르쳐주다. 그래서 가르쳐줄까요? 어릴까요? 리얼까요? 이, 어주다. 아주다. 어릴까요? 리얼까요? 선생님이 운전을 가르쳐줄까요? 바네사, 네 선생님 고마워요 운전 좀 가르쳐주세요. 어릴까요? 네, 어릴까요? 네, 어릴까요? 어릴까요? 리얼까요? 배웠어요. 그래서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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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있어요 대화 2 다니아 몇번 쓸까요? 다섯번 다섯번 알겠어요 이동 왜 이동이야? 동화 표현 미안해요 동화 표현 ok? 네 알겠습니다 동화 표현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잘못 걸었습니다 안 계신데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세요? 통화 중입니다 회의 중입니다 누구누구 좀 바꿔주세요 카렌씨 좀 바꿔주세요 마이레씨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번 10번? 10번? 10번 쓰세요 10번 10번 쓰세요 10번 쓰세요 10번 쓰세요 10번 쓰세요 10번 쓰세요 10번 쓰세요 오케이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지요? 여러분 숙제 알겠지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토요일에 봐요, 여러분. 토요일에 봐요, 선생님.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